열길 물속을 알 수 있다면 한길 사람속도 알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숫자로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분석하는 네임닥터 김지환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명웅씨의 속마음을 직접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전세계에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는 BTS 멤버들의 성향을 직접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? 0에서 9까지 숫자를 셀 수 있고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사람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심리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숫자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숫자를 해석하면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바로 그 원리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. 만약에 결혼 전에 이 책을 읽었다면 여러분 옆에 이명웅, BTS 멤버들과 같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사람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합니다.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돈을 따라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인간의 심리를 알면 적어도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은 벌 수 있습니다.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.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습니다. 꼭 만나야 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 갈등은 적어도 절반 이상은 해소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바로 그 원리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.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이 책의 원리를 알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책을 읽으신 분은 피하십시오. 사람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. 이 기회를 붙잡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. 선착순 10명에게만 특별 혜택과 지금 이 가격으로 드립니다. 추후 지속적으로 인상됩니다. 구매 문의는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를 주시면 순차적으로 구매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고정 댓글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충동구매는 안됩니다. 종이책이 아니고 pdf 전자책입니다. 핸드폰, 탭, 아이패드, pc로 보실 수 있습니다. 숫자로 인간을 분석하는 방법 이 책을 통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